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뿌잉뿌잉. 아 이 새끼 진짜 충전했네. 언니 이제 뭐냐 너무. 여기 아까 유민씨 겨울게 너무 감사합니다. 겨울이 하위. 뭐야? 사귀자 하면 누구랑 사귈 거야? 아 저 펜조 크게 봐. 우리 거 살짝 그냥. 근데 보성이 오빠가 쌌는데 왜. 철구업이야? 죄송해요 잠깐만요. 신성호 잠깐만 멈출게요. 백정 감사합니다. 아 뭐야? ASM. 뭐지? ASM. 와 진짜 문매 시원이야? 응응. 쟤 이런거 왜 솔직히 한다보지? 끝났어요? 쟤도 저만해. 아 진짜 저만해. 부라 적혔을 때. 진짜 저만해. 철구님이랑 연보성 둘 중 하나 선택해 줘. 아 철구님 보성님 안녕하세요. 무인도 떠. 오오. 하나 선. 시발. 야 일어나줘. 야 이씨. 야 뭐야 미쳤. 흙파치네. 아 빨리 물어봐. 철구님이랑 연보성 둘 중 하나 골라줘? 아 그렇게? 난 철구님이지. 진짜. 아 인지도 못 이기겠다. 존나 어이없네. 야. 이견들 진짜. 이츠우 하나 팀. 묘상을 봐봐 님 묘상. 끝난거야? 와. 와 철구 구금 찌는거 봐. 와. 와 대상적인거 봐봐. 와 진짜. 지금 갓준대회하고 지금 유인파려고 하는거 아냐. 이거 끝난거에요? 어 백구게 고마워 진짜. 저 묘성인데 만약에 철구가 유부남. 어떻게 해? 끝난거에요? 어떻게. 저 묘성인데 만약 철구가. 유투남 아니면. 아 유부남 아니면 사귈건가요? 대시하면. 어. 보석법. 옆에서. 있는 입장으로써. 냄새만이나요? 아하하하. 냄새 존나 나지. 뭐? 너랑 그냥 안 사귄다는거야 이새끼야. 바로. 어 좋죠 저는. 뭐 이거 나와야되는데. 제가 어저께 발바닥을 봤는데. 어디서. 나 연보성에 댄스 한번 봤는? 저 어저께 철구님. 나 배꼽 뺏듯이 있거든. 일자배꼽 좋아하나 혹시? 나 배꼽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. 냄새 안 맡고 싶어. 아 진짜 그러고 있어. 아 진짜. 배꼽팀을 열어보면. 배꼽을 열어보면. 배꼽을 열어보면. 냄새나. 난 배꼽에서 냄새 존나 나거든. 한 번 맡아보고 싶어. 아 이 씨발. 가시라구요. 야 빨리 와봐 빨리 와. 집으로 와. 나 둘 다 보내줄께. 아 나가. 와. 야 저런 핫패치 잘 어울리는 여자. 어? 와 몸매 진짜. 와 뱃살이 아예 없네. 와. 난 쇄골 이쁜 여자가 좋더라. 아이씨. 아이씨. 뭐 그러니까 너가 안 되는 거야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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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